야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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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하나 둘 셋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야아아아아아아아 documents 재밌어 Gosh 가위발맨 하하하하 이야아아아아악 흐륵 자연스레 자기가 비가 오네 기다려봐 탁 탁 탁 탁 차가운 민트초코를 좋아하는 거지 우리 민초파들도 막 뜨겁고 치킨에다 뿌려 먹고 민트초코를 별 지랄 다 하는 새끼들도 싫고 민트초코 좋아한다고 하면 헐! 야 그럴 거면 치약을 먹지! 이 시발 유발 유나 떠는 새끼들도 제일 싫어 민트초코보다 치약이 싼데 민초 왜 먹어 치약을 먹어 이런 분들을 위한 그 내가 대비법 얘기해줬잖아 군대 얘기하듯이 아 너는 민트초코랑 치약이 구분이 안 돼? 아 혀가 약간 덜 됐구나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난 구분 되거든 약간 이러면은 나도 구분은 돼! 약간 이러면서 이제 되기 때문에 야 말 딜세계 들어오네 야 해봐! 어 아 미래가 좀 짧네 이런 건 잘 감각 없을 수도 있겠다 아 그래 약간의 얼굴 paran이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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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saud 수사 추가가 안 돼서 왔다고? 야 일단 경찰은 얘기하지 마 저분 지금 적어도 집행유예니까 혹시나 판사에 따라서는 실형이 나올 수도 있거든? 일단 경찰은 연락하지 말고 아... 이야... 스읍... 이야... 스읍...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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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눌러? 저거? 뭐... 이... 마우스... 모니터? 어딜 만져? 나 지금 뭐 성추행했냐? 뭐 씨X 왜 가슴 만지냐고? 야 이건 이건 너무 내가 믿지는 싸움 아니야? 뭐 시X 나는 유리 만졌는데 가슴 만진다느니 느낌이라도 있던가 시X 짜증나네 갑자기 나 지금 약간 좀 졸려서 예민하니까 빡치게 하지마 변태새끼? 백윤이 나 리얼 헤어지고 왔어 기분이가 조조같다 응원? 야 어떡해 야 괜찮아? 야 이거 마시고 좀 진정 좀 해봐 야 어쩜 너가 헤어지니까 나까지 너무 슬프다 진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 위로가 좀 됐으면 좋겠다 오빠가 얘기하면 너 돈으로 23만원 그 입금 뭐? 오빠 지금 지갑을 안 들고 와가지고 중고 거래하려고 하거든? 23만원이 없어 지금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아니 있는데 아니 OTP 필요할까봐 혹시나 개똥 같은 소리야 응? 내가 그런 옷을 못 받은 돈이 지금 얼마인 줄 아시잖아요 그런 채무가 있는 게 있어서 저는 23만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오빠와 나의 신뢰관계를 위해서 저는 그걸 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이번까지만 버텨주세요 신뢰관계가 다음부터 깨져도 되니까 지금 거의 다 왔어 2분 남았어 1분 남았어 1분 뒤에 다시 전화하세요? 아니 1분 뒤에 전화가 아니라 내가 카톡하면 말하는 대로 보내라고 여보세요? 누나 누나 여보세요? 누나 아 부탁하는 말투로 다시 해봐 아 진짜 아니야 해줘 알려줘 병민아 이쁘게 말해야지 없어도 그래 아 짜증 엄청난다 아니 이거 오늘 그 시간에 백미 가슴 만질래? 어 가슴 만지라는 건 진심이냐? 하 안되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를 뭘로 보고 덜렁덜렁 아이 씨발 자기야 오늘 오렌지 피는데 라면 먹고 갈래? 철컥 여보세요? 빈다는 게 너도 없는 거였어? 선반 열면 라면 있으니까 라면만 먹고 가라고? 어디 갔는데? 아 클럽? 뭐 재밌게 놀다 와 이름 똑바로 앉아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이거 뭘 잘했다고 새끼가 새끼가 하 이름 내 알았다 태연만 주구장창 아주던트 수를 상줘야 한다 살 거 같다 쉬어 쉬어 쉿 오잇 근데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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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아오 아오 씨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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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의자랑 책상! 약간 좋은 브랜드 아 그치 약간 좀 믿음직한 예를 들면 이런 쌀 선홍료같이 여기 보시면은 품절 표시사항에 저희 아빠 이름 써있거든요 이게 다 이름 걸고 한다 아 진짜? 이름이 아니라 참 법인명이 써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법인명이네요 근데 법인도 사람이에요 맞죠 맞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부산지역에만 있죠? 아냐? 요새 아빠랑 얘기를 잘 안해서 모르겠네 뜯어만 해 어? 뜯어만 해 근무 돌 때도 이거 많이 먹었는데 수통에 물 딱 받아가지고 아 왜 넣어? 야 왜 이렇게 듣게 하냐? 멀티태스킹이 안 돼? 빙신인가? 내가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 때문에 맨날 개 떨려 맨날 맨날 개 떨린데 아니 내가 멀티태스킹이 안 되니까 아 왜 넣냐고 아니 이미 넣는데 면이 달라지잖아 아 맞네 맞네 어 그러면 넣어야지 넣습니다 됐죠 아 이야 어 야 고기 너 먹으면 안 돼 내꺼야 뻔어 빼래 잉어버려 번화 빼? 야 그 대해서 상관없0 그래도 내꺼 아니잖아 아 그러면 타면 좀 그러니까 내꺼 아니고 울지 유진이 엠비티아이 궁금하다고요? 어머… ESTP ESTP? 내가 뭐였지? ENFP 아..S는 뭐야? 왜? 아 병신.. 아 진짜.. 넌 S로 시작하는 단어를 하나밖에 몰라? 나랑 똑같아 운영 싸아아아 오우 소아 오우 소아 오우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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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소아 소아 어어어 근데 물 받은 곳에다 다시 담그면 냄새 또 나는 거 아냐? 오우 저 잠깐만 아..S.. 아.. 괜찮아요 예상했고요 야 아우 양말 다 젖었어 당황했는데 괜찮은 척 하죠? 아우 야 기다려봐 이게 돈장은 굉장히 위생적이지 못할 수도 있.. 위생적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뽀득뽀득하게 잘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래픽카드 호연이 주라고? 호연이가 누구야? 아 호연이 너야? 쥐질래? 3인칭 개꼴 받네 아우 감사드리고요 야 야 잠깐만 야 뭐야? 아..S.. 야 이거 왜 여깄어 어디있어? 윤혀진 개새끼 손 좀 닦고 올게요 끈적끈적 거리거든요 이야아아아 토네이도 도착 어 뭐야? 물티슈 있어 이야아아아아아 어..S.. 어 빨라 빨라 도착 거기까지 갔으면 손 씻었겠다고? 그러게 어 손 씻어야겠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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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그렇게 하면 얘랑 헤어질 거 아니야 그것도 말해주기 싫을 때 있잖아? 그럼 절대 안 하죠 그럼 뭐 말하기 싫다 하면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넌 짓이 거기까진 물어보는 거지 갑자기 딱 해가지고 근데 우리 이제 만났으니까 하는 얘긴데 그 전남친구랑 어떻게 하다 헤어졌어? 똑바로 얘기해 똑바로 얘기해 지금 여기가 어느 자리라고 지금! 얘 이렇게 하진 않죠 개무섭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답 안 나오면 책상 발로 차 시조하듯이 시조하듯이 근데 알고 봤더니 여자친구도 전과자였던 거야 이래가지고 어머 종신형이요? 아니에요 15년형 7년형으로 끝내준다고 그랬어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7년형으로 끝내준다고 그랬는데 아이씨 나 진법 아니야 나 진법 아니야 그 새끼가 시켰어 그 새끼가 시켰다고 아이씨 아이씨 정청 약간 들어와 들어와 이 시벌롬들 이거 이거 따라하는 거 물 물만 있으면 다 똑같이 따라할 수 있대요 들어와 이 시벌롬들 이렇게 하면 별로 안 똑같잖아 물 머금고 하면 똑같아져 이게 봐봐 아우 미안해 미안해 아이씨 다시 할게 다시 할게 다시 할게 종국아 종국아를 시켜주네 이게 원래 돼요 원래는 되는데 아버지날 보고 있다면 방금양 껍질 비켜줘 해야지 으휴 야! 너 더 할 수 있어?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비슷하죠? 미니언! 미니언 생.. 미니언! 가장 빠른데 패받이 급격해. 좀 더 고귀하게! 미니언! 미니언! 미니언 다 금방 가겠다. 미니언! 소.. 소환사.. 소환사에요. 선볼된 신기했는데 요즘은 또 시작이네. 슈퍼형 남도일이나 하자. 저 말인가? 저 말인가? 전 대통령이요? 미니언 안녕하십니까? 이게 더 비슷하다고요? 3호는 1호가 맘에 안 든다.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소름 끼쳐요. 소름 끼친다고요?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하나도 안 든다. 하아.. 하아... 하아... 하아.. 하나도 안 든다.. 하아.. 하아.. 하아..